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협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두고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사전선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4.15 부정선거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신속하게 재검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에서 광범위한 조작을 추진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재검표를 실시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는 순간 자신들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재검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재검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6월 22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 대리인단이 발표한 선거무효소송 정거조사와 재검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는 지금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재검표 작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낱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성명서 제목은 선거무효소송 정거조사와 재검표를 촉구한다. 민경욱 전 의원 소송 대리인단 이름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모두 6부분으로 나누어서 6부분으로 나눈 주제를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성명서를 읽고 또 소개하고 성명서를 읽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과 피고인 선관위는 고의로 진행을 미적거리고 있다.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8일 민경욱 후보에 의해서 4.15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4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경욱 후보 측에서는 대법원에 4차례에 걸쳐서 장문의 준비 서면과 책 2건 분량의 증거자료, 문서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한 각종 증거조사 신청을 이어갔지만 재판부와 피고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와 피고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무를 반기하는 대법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다. 급기야 지난 6월 17일 부정선거 진위구명이라는 헌법수호 사명을 반기한 김상환 등 해당 재판부 대법관 전체를 기피하는 신청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이틀 뒤인 6월 19일 피고 선관위에 두 페이지짜리 답변서가 처음 제출되었는데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이틀 지난 다음에 두 쪽짜리 그냥 성의 없는 답변서가 전부였고 앞으로 시간 두고 천천히 답변하겠다. 이런 아주 국민들의 열아같은 그런 관심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는 못하겠다.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조직적인 그런 선거재판 지연 조치가 지금 대법원과 선관위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존의 재검표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어질 우려가 있다. 성명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치료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의 경우는 인청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는 77일 후인 2016년 6월 29일에 실시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재검표의 경우는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인 2003년 1월 18일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지난 설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는 회피, 지연, 묵살, 책임방위와 같은 말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법원과 선관위가 거의 짜맞추듯이 선거재판의 지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법원의 고의적인 지연에 대해서 우려한다.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단은 국가적 대범죄인 전국적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번 선거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가 시기에 맞춰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과 법 외의 압력이 위와 같은 절차 지연과 회피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선거소송 제도를 마련해 둔 헌법 질서의 취지를 말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과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선거재판 절차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이것은 외압에 의해서 외부의 뭔가 개입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섯 대입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선관위에게 경고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총선 직후부터 제기된 요구에 응답하여 통합선거인 명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 검증기준이 될 자료를 속히 제출하고 대법원은 각종 디지털 선거장비와 자료에 대한 정거조사 절차를 촉진하여 향후 한 달 내에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상태에서 재검표를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이다.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법관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고의적인 선거재판 지연은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절차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며 선거소송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해 간다면 스스로 부정선거의 존재를 시인하고 이를 숨기려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위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사이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막게 되는 사태로 향후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정거보전신청에 협조했던 전국의 판사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고의로 지연한 혐의가 명백한 대법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속한 선거재판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대법원은 이미 신청된 증거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객관적 검증기준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 달 이내 재건표를 목표로 신속한 일정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와 같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격언과 같이 지연된 선거소송은 선거소송의 파기에 따름 아니다. 대법인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권력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 헌법 공동체의함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0일 민경욱 전 의원 및 소송 대리인단 일동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 절차 선거재판 절차 특히 재건표 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가 문제에 바로 직결되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류에 해당하는 공정선거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상식과 순리와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국민들은 민경욱 전 의원의 재건표 문제가 민 의원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동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동향에 깊은 관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됩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을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